안녕하세요. 날씨온 이마정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 또는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까지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일도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도톰한 옷에 머플러, 장갑까지 꼼꼼히 챙겨 나와도 금세 한기가 느껴지고 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만 같았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8.8도로 시작했고요. 철원이 영하 13.9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1도, 춘천 0도, 강릉 영상 3도, 대구 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오르겠지만 많은 지역이 영하권을 맴돌겠고요.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외출하신다면 추위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